안녕하십니까 삿야초 TV 송준영 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충분히 내리고 그것도 모잘랐는지 오늘 새벽에도 또 약간의 빗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획된 꽃송이 산행을 추진하려고 산속에 입산했습니다 물론 잣나무와 낙엽송이 있는 지역입니다 꽃송이 산행을 위해서는 침엽수림을 다녀야 되는 것은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저희 구독자께서 저에게 신중하게 모든 시청자들께 알려드리라고 한 사항을 여러분께 잠시 생각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선충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침엽수림에서도 특히 소나무와 잣나무에 아주 큰 피해를 입히는 하늘 속의 애벌레가 나무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모두 말라 죽이게 하는 그런 벌레를 재선충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나무속에 있으므로 어지간한 약을 방지해서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는 아바메틱이라는 아주 강력한 맹독을 가진 약을 나무 밑에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잣나무에서는 꽃생이버섯을 보더라도 채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구독자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농업진흥청에서는 아바메틱에 대해서 성분에 대한 조사와 시험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항이라고 알려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주의하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 나무 밑에 구멍을 여러 개 뚫은 자죽이 있으면은 그것은 재선충 약을 투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재선충 약을 투약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 굵은 드릴로 구멍을 뻥뻥 뚫어 가지고 그 약을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없으므로 오늘은 이곳에서 안심하고 꽃송이를 보던 못 보던 산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아주 군락지를 만나서 상당히 많은 개체수를 보았는데 올해 처음 만나는 옥잠난초입니다 볼품은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정말 아주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브이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요렇게 나고 오늘 방금 전까지 내린 비를 맞아서 빗방울이 젖어 있습니다 수국이 마치 초저녁에 네온사인을 켜놓은 상가들 같아요 정말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하얀 꽃잎이 실제 수국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것은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꽃을 피운 거고 실제로 진짜 꽃은 요 가운데 파란 거 요것이 진짜 꽃입니다 그러면 이제 꽃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벌레들도 와서 이 꽃을 수정을 시키겠죠 정말 예쁘죠 산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꽃과 함께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는 것도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산수국입니다 아 오늘 꽃송이를 처음 만난 것은 이미 엊그제 비가 내리기 전에 이미 세상에 나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를 맞고 활짝 핀 털목이버섯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자 야 보세요 아주 상당히 큽니다 이 털목이버섯은 표고버섯보다 비타민 D가 30배 이상이 많다고 해서 뼈 건강에 정말 좋은 버섯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이 털목이버섯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자연산 야생 털목이보다도 털목이와 아주 흡사한 재배 털목이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물론 약성의 관계는 인삼과 산삼의 사푸닌 성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몇 개 채취를 해서 이렇게 따 보겠습니다 이만큼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취를 하다가 이렇게 작은 것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 나무는 이미 고사했고 이 나무에는 이미 털목이버섯의 포자가 잔뜩 배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이 기후 조건, 버섯 자라는 자생 여건만 된다면 시간 관계없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물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세면을 하고 위를 바라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고입니다 사고 하지만 완전히 난파산 같아요 전부 이파리가 풀벌레들이 먹어서 이 열매가 아니면 삼인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 삼 옆에는 이렇게 아주 커다란 천남성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남성이 있는 지역은 삼도 자라기 수월한 그런 자생지로 변모해 간다고 천남성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잘 뒤져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야 참 희한한 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키면서 저도 함께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그것도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처음 보는 버섯입니다 이 버섯의 크기는 지금 저희 손가락을 이렇게 댄 것처럼 상당히 작아요 근데 아주 오밀조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달라붙어 있고 이 밑에도 이렇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버섯 박사님께 한번 또 자문을 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건너편에서 파란 열매를 보고 혹시 삼이 달이 아닌가 하고 달려와 봤더니 삼은 삼인데 노루삼입니다 삼의 달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새파랗다가 새빨개지지만 이 노루삼은 모두 새카매 집니다 정말 희한하게 생겼죠 세 개의 노루삼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이동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꽃송이 하나 봤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썩은 꽃송이 하나 보더니 이제 아주 예쁜 꽃송이 하나 만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꽃송이 그 누구라도 예쁘다고 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감사합니다 아 그 꽃송이 밑에 또 이렇게 작은 꽃송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더 자랄 것 같으죠 그렇다고 이렇게 몰래 아 자신만 알겠다고 이렇게 낙엽으로 다 덮어 주면은 능이 버섯이고 이 꽃송이고 더 자라질 못합니다 그대로 채취해 가지 않을 거면은 그냥 남겨 두시면은 혹여라도 주변에 포자를 번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 운이 닿으면 다음 사람도 또 딸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이 꽃송이로 대신합니다 야 이거 꽃송이가 보일려니까는 또 이렇게 자주 보이는데 역시 아까 오전에 만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갓을 제대로 펴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장소로 가봐야 되겠죠 아 연속해서 꽃송이가 보이더니 이번에는 또 3위 보입니다 3위 4구입니다 4구 어째 이렇게 키가 작을 거 이야 보세요 아까처럼 만신창이가 된 4구가 아니고 입장이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생긴 4구심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쓰러졌네요 그렇지 이렇게 짧은 거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감사합니다 나무들이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고품을 잔뜩 뿜어 내고 있어요 이 현상이 과연 무슨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곳곳이 이렇게 거품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것이 나무가 뿜어내는 거품인데 다니다 보니 죽은 나무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 벌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 오늘 하루도 아주 커다란 소득은 없지만 꽃송이 산행을 와서 뜻하지도 않게 4구심 2채를 보고 꽃송이 하나 채취해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